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우입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수능 한국사 연간 커리큘럼 안내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봅니다. 자, 수능 한국사라고 들으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절대평가구나. 크게 어렵지 않구나. 나중에 가서 하면 되겠구나. 자, 이 수능 한국사가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 과목이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2015 개정교육 과정이 적용된 게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근현대사 난이도가 굉장히 상승하는 그런 추세예요. 물론 이 몇 년 수능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평가원 모의고사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해서 연표랑 관련된 문제의 난이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또한 지역적인 근현대사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 3년 안에. 이 한 2년 동안에 이렇게 계속 근현대사의 지역적인 내용이 나오게 됐어요. 또한 2003학년도 9월달 모의고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 2013학년도란 얘기는 2012년에 시행한 겁니다. 2012년에 시행했던 구평이 역대 절대평가 한국사에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제일 어려웠어요. 아니, 절대평가 한국사인데 정답률 50% 미만이 8문제예요. 수능 문제 중에 한국사가 50% 미만이 8문항이라니까? 그런데 그중에 7문항이 전부 다 근현대사에 몰려있습니다. 이게 원래 근현대사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게 2015 개정교육 과정의 어떤 취지는 맞는데 난이도 자체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 난이도 자체가. 자, 그리고 개헌사를 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개헌사가 뭐냐? 헌법을 개정하는 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9번 개헌을 했거든요. 9차 개헌까지 오는 과정 중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 사이에 볼 수 있는 개헌의 역사를 가지고 선택지에 대거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해서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 특히나 어떤 문제를 이제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6.25 전쟁이 나왔어요. 미추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고. 보통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보통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럼 몇 년 전에 뭐가 나왔다? 미추친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고. 6.25 전쟁임을 알 수 있게끔 인천 상륙작전이 제시문에 나왔고 선택지에 뭐가 나왔다? 발췌 개헌이 나왔습니다. 개헌사를 출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췌 개헌, 사사오익 개헌, 내각책임제 개헌, 기타 등등 계속해서 개헌사를 내고 있습니다. 주제예요. 꼭 기억하시고. 다음, 지역사랑 인물사가 출제가 되고 있죠. 물론 인물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지역사를 가지고 문제를 내기 시작한 것도 몇 년 안 됐어요.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다가 너무 쉽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육과정이 바뀌는 그 무렵부터 이제 지역사라고 하는 문제의 유연이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요 인물, 인물사 이런 거 있죠. 한국사 인물 카드, 이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또는 미추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역사사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죠. 강화도, 원산, 아니면 충주 이런 것들이 평가원에서 나왔었습니다. 이런 걸 한 번쯤은 쭉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리고 경제사가 삭제됐죠. 어디? 고대 경제사가 삭제가 됐습니다. 해서 실제 기존에는 고려 경제사까지 해서 고려시대가 원래 세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두 문제로 줄었죠. 삼국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문화사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경제사는 삭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특징적인 것들만 보면 일단 한국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물론 난이도 조절 차원에서 지금까지 수능은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달콤하게 합시다. 이용하는 거 재밌게 즐겁게 하면 돼요. 제가 달콤 역사잖아요. 슬로건이 달콤 역사예요. 너무 달콤하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자, 볼까요? 2015학년도 연간 커리큘럼을 제가 이렇게 짜왔는데 즐거웅 개념의 완성. 이제 개념 완성이죠. 반가웅, 고마웅 총 3개의 커리큘럼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뭐 즐겁게 공부합시다. 그리고 반가워 얘들아. 고맙다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분께 고맙다고요. 8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건데 일단 개념부터 볼게요. 자, 1월에서 2월까지입니다. 이제 그 현장 커리 규정, 그 뭐야? 일정을 보다 보니까 3월 첫째 주까지 가는 강의가 있어서 이렇게 써놨는데 8주 동안에요. 총 24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수능 한국사에서 다루는 내용을 자세하게 볼 겁니다. 일단 키워드 구조와 제가 판서하는 수업을 좀 좋아랍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판서를 통해서 큰 얼개는 저희가 잡아드려요. 큰 틀은 잡아드리고요. 거기에 고조 교재로서 추가 설명을 따로 넣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사가 너무너무 싫은 친구들이 실제 있어요. 선생님, 저 한국사 진짜 완전 싫어해요. 한국사 너무 재미없고 너무 힘들고 와, 다 암기 까먹이고 아, 싫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재밌게 공부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제가 수업은 최대한 재밌고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좀 시간이 지나고 복습을 할 때가 되면 키워드로 수업을 하잖아요. 이 단어가 뭐였지? 이 단어가 왜 나왔지? 궁금할걸? 그래서 보조 교재를 보시면 제가 이야기하던 대로 그대로 이제 서술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재에 패키지로 들어가 있으니까 저랑 같이 수업하시고요. 복습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다. 특히나 여기 있는 보조 교재는 제가 수업 중에 다루지 않는 수업 시간에 언급할 겁니다. 얘들아, 이 내용을 내가 설명을 하자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설명을 안 하자니 교육과정 내에 포함이 돼서 혹시나 어렵게 나오면 이것도 건들일 수 있어. 이거 보조 교재 가서 거기서 확인 한번 해봐. 심화학습 내용도 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쉽고 재미있게 공부한다.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합시다. 한국사 재밌습니다. 제가 재밌게 만들어 드릴게요. 즐겁게 합시다. 이게 개념 강좌고. 다음, 4월 말쯤이 되면요. 총 9강으로 줄여요. 대폭 줄죠. 확 줄어듭니다. 해서 반강 압축 특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6평 보기 전에 한번 정리하시는 분들이 보면 딱 좋습니다. 올판서예요. 제가 판서하는 수업을 좋아하는데 올판서랍니다. PPT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강좌 처음 도입부에 표지 띄워놓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선생님. 올판서 너무 옛날 수업 같고 좀 별른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왜 판서 수업을 좀 선호하냐면 제가 수업을 할 때 판서를 하면 일단 집중도가 제가 일단 집중이 잘 되고요. 제가 집중이 잘 되면서 수업을 하잖아. 여러분도 시선 처리가 제 수업을 따라오기 때문에 몰입도가 높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몰입도 높은 현장 몰입도 높은 한국사의 압축 강의 해서 압축의 진술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판서다. 몰입도가 높다. 활용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제가 리뉴얼을 했어요. 이미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지금 시점도 리뉴얼돼서 올라가 있고 이게 2024년이 되는 2025학년도 때는 다시 한 번 더 리뉴얼할 겁니다. 이 교재가 기존에는 가로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위로 넘기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조금 불편하다는 피드백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의 피드백을 적고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반영해서 교재를 이제 리뉴얼하고요. 그리고 최신 기출문제 해서 2024년에 이 강좌를 만나보시는 분들은 2023년에 실행했던 모든 모의고사 안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따로 기출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록을 할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되겠고 다음 마지막 8월 말입니다.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직전에 이제 정리하기 딱 좋은 강좌 총 3강이에요. 3시간입니다. 3시간만 저한테 빌려주세요. 제가 한국사 걱정 없이 만들어드립니다. 정말로 6평 보기 전에 정리하고 싶다. 선생님 저는 한국사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은 나오는데 좀 진동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9평 보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이걸로 하세요. 딱 3시간입니다. 정말이냐고요? 네. 제가 이제 2023년에 찍었던 강좌의 그 러닝타임을 보니까 64분 맞나? 64분, 62분, 62분 뭐 이렇게 나와요. 물론 딱 3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한 몇 분 오바되긴 했지만 아니 그 정도는 봐주세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딱 3시간만 빌려주시면 되고 자체 모의고사의 해설강의까지 포함합니다. 이게 기존에는 2회분을 제가 넣어놨는데 한국사를 자체 모의고사를 넣어도 아이들이 뭐 크게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 뭔가 이제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가 워낙 많이 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보다는 정리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자체 모의고사를 최신화해서 다시 넣어둘 겁니다. 자, 평가원 출제 경향을 반영하죠. 왜냐고요? 6평 보기 전까지잖아, 여기 위에는. 6평이 보고 나서 6평에서 보일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수능에서 봤던 모습들을 제가 반영해서 여기에 녹여낼 겁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9평 보기 전에, 직전에 개강한다면서요. 그럼 9평은요. 만약에 제가 이 강좌를 개강을 했는데 9월단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추가로 나왔다. 그러면 제가 공지를 띄워놓고 여기서 필요한 그 부분을 제가 수정해서 다시 재촬영할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공지를 들으면서 안내를 해드리겠죠. 얘들아, 이번 9평에 이런 게 나왔으니 이 강좌에서 이 부분 다시 찍었거든. 여기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볼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추가 자료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공지를 따로 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보통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보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강좌로 보시면 되겠다. 단기간,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이게 제가 좀 말을 멋있게 만들려고 한 건데 멋있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가장 와닿는 말로 제가 바꿔볼게요. 시첸말로. 벼락치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한국사 벼락치기. 벼락치기 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벼락치기 강좌로 보시면 되겠다. 물론 여러분들이 벼락치기 강좌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뭐 유튜브라든가 제 캐스트에 있는 15분 정리 한국사. 이거 있죠? 15분 한국사 검색하면 제가 나와요. 몇 년 전에 젊었을 때. 몇 년 전 그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몇 년 전에 찍었던 그 15분 한국사는 교육과정 개정되기 전에 찍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개정되기 전이기도 하지만 15분으로 불안하다. 아니 너무 길다. 이게 딱입니다. 이거. 그래서 저의 시그네처 강좌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가장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 그 강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즐거운 개념, 반가움 압축, 고마움, 파이널까지 총 3개의 쿼리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한국사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수준을 맞게끔 또는 여러분의 공부 계획에 맞게끔 각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사 얘기를 마무리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또 하나의 한국사 강좌가 있습니다. 뜨둥. 들어봤습니까? 대한종웅외... 아 한문이라 모르겠다고요. 한글로 바꿔드릴게요. 대한종웅외전. 이름하여 대웅전. 이게 뭔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몰라요. 소개해드립니다. 대웅전이 뭐냐. 대한민국 사람인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역사 뒷이야기들을 풀어드립니다. 이 대웅전을 들으면요.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이 내용의 살짝 벗어난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시험을 보기 위한 강좌가 아니고요 시험을 보는데 도움은 되지만 왠지 다른 얘기 같은데 재밌는 강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 두둥! 웅플릭스 오리지널 들어봤습니까? 이것도 이제 아이들이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메가스터디 캐스트에 가시면 W 이렇게 해서 웅플릭스라고 하는 이걸 브랜드라고 해도 되나? 저의 이제 어떤 시그니처 캐스트가 하나 있어요 시리즈 물론 시리즈 캐스트의 원조는 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조금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이렇게 웅플릭스 캐스트를 제가 시리즈 물로 찍고 있단 말이죠 요거의 확장판입니다 요게 보통은 4개에서 5개 강의로 올라가요 캐스트가 근데 그거를 강의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 도움이 된다니까? 도움되는 걸로 구성했다니까요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대웅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웅플릭스 확장판인데 2023년에 제가 뭘 준비했느냐 첫 번째 주제로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고구려 만주의 주인 고구려 뭔가 이름만 들어도 뭔가 탁 살돗고 소름돋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자 이게 왜냐면 만주의 주인 고구려라고 해놓고 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저랑 이제 올해 수업하신 분들이나 예전 강의를 보신 분들은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나 진짜 언젠가 기회되면 고구려 꼭 캐스트 찍을 거야 고구려 내가 꼭 하고 싶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그거를 비로소 2023년에 한 겁니다 근데 요거를 총 10강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어요 강좌로 만들어놨는데 30분씩 찍을게요 라고 강의 계획서랑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30분을 지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40분이 넘어요 다 50분짜리 막 이래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 등장인물 제가 직접 그립니다 아이패드 있거든요 제가 직접 그려요 왜냐고요? 연구 조교 자 그래서 제가 다 합니다 제가 다 하는데 제가 직접 한다는 걸 왜 자꾸 강조하냐고요? 그만큼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짜 자료 준비 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뚜둥 하아 이런 PPT도 다 제가 애니메이션 효과 제가 다 넣는 거죠 다양한 등장인물과 다양한 전쟁 장면을 실제 역사적 팩트에 근거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 내용을 듣는다 수능 한국사 준비할 때 도움돼요 도움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좌가 대웅전이겠구나 그렇다면 선생님이 2023년에 이거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2024년에는 뭘 준비하실 건데요? 아 공개하면 재미없죠 물음표 하하 그래서 12월 중에 총 8강짜리로 일단 계획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미리 오픈이 될 거고요 근데 12월 중에 8강이 한꺼번에 오픈되는 거 아닙니다 시차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같이 업로드가 될 거예요 다음 아 하나만 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 하나만 했더니 좀 아쉬웠거든 5월 중에 하나 더 합시다 총 10강짜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예정이야 조금 바뀔 수 있어요 8강인데 7강이나 9강이 될 수 있고요 10강이지만 8강이나 12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중에 오픈하고자 합니다 해서 총 이렇게 두 개 보시면은 여러분이 수험생활 할 때 굉장히 힐링될 수 있는 과목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 더 합시다 하반기에 하하하하 하반기 9월 중에 오픈할 예정으로 제가 따로 주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주제 선정 다 끝났고요 아이들이 대응 전 요청하는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그 주제가 되게 많거든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캐스트 주제, 웅플릭스 주제, 무슨 주제 아이들이 건의사항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주제와 아이들이 추천하는 주제가 대체로 맞는 것들을 제가 선별했습니다 실제 이 세 개 주제 이미 다 끝났고 이미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그림을 그린다는 소리예요 미리 그려야지 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물론 이거는 강의 일정에 따라 좀 변동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제가 현장 강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뭔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준비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변동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서 약속을 드리는 거니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지키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 얘기는 뭐야? 기대를 많이 해달라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커리큘럼 안내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하 멋있죠? 자 수험생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게 비록 한국사 커리큘럼 안내 영상이지만 수험생활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선배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아 쉽지 않구나 처음에는 야 내가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와야지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얘기하는 긍정의 힘으로써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함께 했던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잘 해냈어요 잘 극복해냈습니다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앞서 걱정하지 맙시다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을 제가 한국사 강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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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n